Q. 기어 타임즈 기어 타임즈 색깔 참 특이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색상은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어 그냥 뭐 블루 계열이구나 이랬는데 그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카멜레온 색상 있잖아요 보는 데마다 달라지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419,000원짜리가 있고 컬러옵션에 따라서 439,000원짜리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회탁기타들은 이거 이렇게 칠하면 되게 많이 봤는데 지금 이게 블루 메탈 카멜레온이고 블랙 나이트라는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에 따라서 약간 옵션가가 달라지는 것 블랙 나이트가 419,000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색상은 블루 메탈 카멜레온 BMC 색상이거든요 이건 439,000원 색상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색상이 되게 진짜 딱 봐도 공익률이 좀 더 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2만원 더 받아요 이거 저 다른 회사가 100만원도 받을 텐데 네 그렇죠 이 옵션이 들어가면 하이엔드급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 옵션에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 2만원 어디 가서 2만원 주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해주겠냐고 욕먹고 막 맞고 그러죠 뭐야 봐 근데 이 카멜레온 색상 진짜 너무 예쁜 게 뭐 보이는 데마다 컬러감도 정말 화려하게 다르고 만듦새도 너무 좋고 게다가 헤드매칭에 이게 439,000원 컬러값 포함 2만원 2만원 포함 플러스 2만원 네 그래서 439,000원 이게 메이플 저거 로스티드에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스티드니까 저번 시간 꺼 로스티드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은 아주 화끈한 색상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스펙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 기어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되게 싼 기어들을 7대를 연속으로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저렴 시리즈 이런 시리즈가 과연 언제 있었나 진짜 그리워지더라고요 여기 점입가격은 너무너무 많았고 다 점입가격이고요 여기다가 기타 갖다 놓으면 모아 놓으면 막 거의 5천만원 이랬었는데 지금 오늘 다 갖다 놨는데 300만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이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음악 생활을 하면서 아이바니즈를 소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돈 내 산 아이바니즈 어 없었어요 네 저는 93년도에 70만원짜리 아이바니즈를 하나 샀는데 음 메이드 인 재팬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네 370 뭐지 375인데 그게 90 몇만원짜리인데 여기 여기가 기스가 하나 나가지고 그 전시특가로 낙원상가에서 샀는데 블루스나 이런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랑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실컷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기도 뭐하고 그래갖고 후배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러고서 줬어요 아 기타를? 네 오늘은 이 기타의 한줄평은 아마 그거와 연관이 되는 한줄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또 추억놀이를 지금 또 선생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한줄평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 까만 그 로즈우드 4개 음 이게 형광연도색 음 험험 형광연도 네 삐죽삐죽하고 약간 잼 되기 전 뜨죽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그 사진 한 장 없네요 네 한 4,5년 거의 매일 쳤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소유해서 갖고 쓴 적은 없지만 대여하거나 뭔가 제가 갖고 쓴 적은 꽤 있습니다 드림 기타가 또 잼이랑 8570이었기 때문에 아이바네즈는 워낙에 좋아했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 리스트인 존 페트루치가 또 예전에 내 2집 때까지 아이바네즈 기타 굉장히 열심히 썼었기 때문에 그때 또 제가 아이바네즈 엄청 좋아했었고요 그때도 아이바네즈 존 페트루치 시그니처가 있었죠 있었죠 무늬 막 이렇게 화려한 국방 무늬 막 이런 것들 그거 지금 치면 간지 있겠네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저렴한 기타를 하는 날에 선생님이 또 오늘 아주 하얀 색상의 내 옷과 이 하얀 시계와 저도 오늘 허옇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오늘 하얀 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온통 눈 세상이에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날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엄청난 지금 눈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막 눈발이 흩날리는 이 추운 겨울날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점점 저렴 시리즈 오늘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에 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악기에 몇백만원 투자할 돈 이 좋은 기타들 싸게 사면서 돈 아껴서 난방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카멜레온 색상으로 후끈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1만 9천원 플러스 칼라값 2만원 43만 9천원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8cm 무게는 3.24kg 두께는 44mm 12프레티 뚤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에 로스티드 메이플렉 사용하고 있고요 와 이거가 제대로 군거죠 지난 시간은 아 로스티드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분 컷 앞쪽으로 돌아와서 43mm 너트에 스트링 게이징 010 하토바 지판에 지판공을 만지는 400mm 스킬 길이는 648mm 24 미디엄 프레스에 픽업은 클래식 엘리트 험버커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볼륨 1톤 5A 픽업 세렉트 픽스트 F106 브릿지 이번엔 픽스트네요 네 좋습니다 오 두 마이토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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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쌍어 응두 오 오 바란스 안 치우시고 딱 좋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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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싱이 말차리고요 아, 이런것도 할수있고 이야, 코리웅 소리도 나고 좋다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 아, 좋아 네, 코리 병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ㅎㅎㅎㅎ ㅎㅎㅎㅎ 거울 셀러 셀어엘 끔찍 4 6 잘 어휴, 긁힌다. 잘 긁혀요. 좋아요. 외들왕이구요. 와.. 깔끔해. 진짜 자결감 좋습니다. 우와..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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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칠수록 좋네요. 오우, 진짜 좋다. 이번 4시간 쭉 오면서 30만원대, 40만원대에 아직도 희망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네요. 오우, 진짜 좋다. 정말 좋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편 드릴게요 초보 탈출하시고 공연 실컷 하시고 후배한테 물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점점 더 레벨업이 되네요 공연 한 번 공연 세 번 후배 물려주기까지 좋아요 저는 제가 이 기타를 보는데 이게 선생님이 진짜 공연을 하실 때 무대 위에서 이 기타를 들고 있다고 해도 이 밑에서 그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어 이거 공연에 올라올 악기 퀄리티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관객의 입장에서 오 너무 충분히 무대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기타다 라는 생각을 디자인적으로도 사운드적으로도 아무런 불편한 마음 없이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RG 관람객 아 관람객? 이렇게 듣고 아 그렇죠 하겠습니다 관람객의 입장에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타 GRG-121SP였습니다 오늘 GRGO 4개가 다 그렸어요 네 관람객이 보면 기타 좋은 건가 그렇습니다 소리 괜찮은데? 밑에서 봤을 때 아이 너무 저기 입문자연 기타 갖고 무대에 올라온 거 아니야 좀 무대에 서기에는 기타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된다는 거 네 이건 확실합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뭐 거의 네 점수가 딱 한 번 이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그거를 넘기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저는 딱 그 영역 계속 가네요 선생님 사운드 21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4 저도 항목 다 똑같습니다 21 20 16 17 17 74 평균 74 네 어쨌든 30만원 40만원의 영역대에서 70점 넘기도 힘든 와중에 70점 네 중반까지 가갖고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한테 이 GRG의 이 GU 시리즈의 가성비가 지금 얼마나 보물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가 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31만원이고 44만원이고 가성비는 다 20 네 맞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게 저는 이게 50만원이 되면 가성비 19로 내려갈 거 같아요 저도요 40만원 때까지는 계속 62만 9천원까지 19 60만원 넘어가면 저는 이제 18 18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40만원 때까지는 어쨌든 만점입니다 뭐 이상의 가성비는 없어요 제 생각에 이게 마지막 방송이면 어떡하지 가성비의 마지막 방송 가성비의 마지막 방송이 아니길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3, 40만원대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좋은 뉴스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또 바로 또 전일가격으로 가겠죠 이래놓고 다음 시간에 또 왔는데 기타 7천만원어치 깔려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또 욕하면서 좋아하고 막 아 이게 진짜 참 그래 별게 비싸네 어우 기가 막힌네 막 이런 하하하하하하 아 그러게 사람이 참 이렇게 뭔가 그런 날에는 되게 그 인간으로서의 그 미약함 있잖아요 여기 휘둘리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타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런 기타들 아 따뜻하네요 계속 좀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GRG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사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굳 카운 comp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